새벽에 누림 참기름 집에 촬영을 하러 갔다가 얻어온 브라질 아부틸론이라고 하는 꽃인데요. 제가 예쁘다고 감탄을 하니까 산모 캐서 키워서 많이 보라고 한 가지 잘라주셨어요. 윗부분은 꼭 꽈리처럼 생겼는데 밑에 아마 이게 꽃받침인가봐요. 빨간색이 잘은 모르겠지만 꼭 청사초롱같이 생겼죠. 생긴 모양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밑에 노란색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는 이렇게 수술 암술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꺾어와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꽃을 잘라야지만 산목이 잘 된대요. 그래서 아깝지만은 이 꽃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서 산목에 성공을 해야 할 텐데요. 아 사장님이 참 마음씨도 고셔. 이렇게 산뜻 내주셔가지고 여기 밑에가 이제 뿌리 부분이고 여기 이쪽 방향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한 손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밑에 이파리를 떼주고 담긴 부분까지 한 이 정도는 이파리를 떼셔야 될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꽃을 따서 산목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. 아마 꽃이 달려있으면 이게 뿌리 내리는데 힘을 잘 못 쓰나 봐요. 그럴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아까워라. 이렇게 잘라줬습니다.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영상도 한번 올릴게요.